아이고 지금 잠깐 어허 우와 여러분 이렇게 앵콜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세요? 아직도 약한 것 같은데 얼마나 원하세요 앵콜 여러분 촛불 하나 가도 괜찮으실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되기 중간 끝없이 이겨냈던 건 가사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럴 때마다 난 걸 속이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 못했지 이쪽 보시면 돼요 세상 앞에 고개 속이지 마라 또 그리고 우릴 바라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신났다 네 너무 신났다 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선량 하나와 작은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어둠이 달아 저 멀리 보이면 화려한 불빛 도둠 속에서 발 부딪히는 나의 목지 빛을 향했어 그 빛을 향했어 날고 싶어도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겨우가 달라지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준비에 불을 밝히니 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빛으로 다른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All right, all right 여기서 우린 조금 더 자유롭게 놀자고 놀자고 여기서 우린 조금 더 자유롭게 놀자고 놀자고 그레게 니나랑 놀자고 Everybody 여기서 가사도 안 중요해 다 같이 너는 분위기를 빛내려고 해 한 번 관객들 소리 질러 지니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지니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지니고 힘들 땐 언제나 네 곁에 오늘 처음에 부모님께서 부부하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연주하고 노래하면서도 부모칭 부모 합이 잘 맞았어서 너무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퍼플섬에서도 만난 인연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서 오래오래 좋은 기억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렇게 해서 탑트? 아마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반응도 사람들 진짜 멋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탑트 색깔 좋아요 바람이 오르면서 다들 화음 저희 멤버들한테는 화음을 약간 맞추는 그런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선곡한 곡들을 모르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샤방샤방 빼고 그래도 진심으로 즐겼다라는 게 눈빛을 보여가지고 이거 어찌 좋지 않구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게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이 퍼플섬은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사람들은 한번 여기 퍼플섬에 놀러오시면은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래블 트랙이었습니다.